아헤헤헤헤 뭐야? 간절히 배달이 처럼 술도운 날처럼 아하! 끝났네! 저거 틀어보자 저거! 방탈출! 방탈출! 어 방탈출 틀어보자! 근데 리모컨 어디있어? 리모컨 어디갔지? 아 리모컨 어딨어 아... 아까 누나가 들었잖아 아 그치 없네 전화해봐 전화를 어떻게 해 아 못하지 아 이거 찾을 수 있어 어떡해 여기서 찾기 버튼 누르면 돼 오 그래? 메모권 찾기 쉿 어디서 소리 나나 들어봐봐 어 찾았다 여기있다 아 리모컨 어디 갔지? 없는데 아 여기도 없는데 리모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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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컨 리모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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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없는데 아 여깄다 아우 여깄네 아우 얼마나 찾았다고 거기 대체 리모컨이 왜 있는 거야 아하하하하하 좋지요 서러웠다 아 리모컨이 없어졌다 아 큰일이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우선 내가 아까 여기 앉았어 아 죽었다 그때 이미 아니 티비는 켜져 있었어 아니 티비는 켜져 있었어 그리고 넌 티비를 보고 있었지 아하하하하하 그러면 분명히 리모컨은 너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리모컨은 너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어 여깄다 아 아 어 맞지 하하하하 찾았다 하하하하하하 비행기 멀리 달리기 대상공 아 끝났네 아 리모컨 어딨어 모콘아 어딨니 모콘아 모콘이가 누구예요 강아지 잃어버리셨어요 아 아니요 리모컨이요 네 아니 티비 리모컨이요 아 모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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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답답해 리모컨은 어디 간 거야 아 답답해 아 리모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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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모컨 답답해 아 엄마 엄마 리모컨 좀 사주라 아 리모컨이 없어졌어 답답해 제발 사줘 핸드폰으로 리모컨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어 분명히 어플인데 어플인데 오 이렇게 오 된다 된다 예스 예스 리모컨 어딨냐 나도 몰라 아 리모컨 대체 어디있니 리모컨 어디있는지 알아? 어 어? 리모컨 진짜 어딨지? 어디있을까? 아 진짜 어딨는거야 오 소라야 어 비키야 설아야 오늘 무슨일이 있었는지 아냐? 진짜 리모컨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? 아하하 그래 당황스러웠겠다 아 정말 당황스럽고 나 지금 완전 피곤하잖아 손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키느냐고 오 오 오 아 재미없네 딴 데 틀어야지 어 이거 재밌겠다 아 재미없네 딴 데 틀어야지 아 어 엄마다 엄마 리모컨이 리모컨이 엎뚰졌어 뭐라고? 아이고 리모컨이 없어졌다고? 어 지금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완전 불편해 아이고 리모컨이 웬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모컨아 아이고 모컨아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의 다 왔어 이제 700번이야 200번만 더 누르면 돼 뭐해? 아 리모컨 잃어버렸는데 유튜브 보고싶어가지고 그냥 폰으로 보면 되잖아 아 손으로 보면 팔 아프잖아 TV로 보고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누르고 있다고? 900번까지? 어 정확히는 901번 어 누나 왜? 리모컨 여기 있는데? 아 뭐야 진짜? 아 아 아 아 아 아 웃기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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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목마르다 얘 리온아 다른 거 좀 틀어봐 어 다른 거 틀어 리모컨 어딨어? 몰라 너가 보고 있었잖아 몰라 틀어져 있었어 어머 얘는 리모컨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잘 보네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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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들바람